동그리모의 텃밭 레시피 네 밥도 동그네 이렇게 자박자박한 요정도로 물을 먹어서 저는 밥을 갈지 않은 건데 신발이로 여름을 건강하게 오늘의 신다리를 만들 거란 신다리? 네 신다리예요 신다리 누룩가루거든요 누룩인데 신다리가 제주도 방원이에요 쉬었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쉬었다 그래서 신다리인데 제주도에는 여름이 되면 이 신다리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드시는데 이걸 먹은 거는 옛날에 문헌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문헌 속에 신다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곡물이나 그때는 이제 거의 쌀밥을 먹었다기 보다는 보리밥이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리밥이나 이제 밥이 쉬었을 때 그거를 이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귀한 밥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게 신다리인 거죠 쉰밥을 숙성을 더 시켜서 아예 막걸리까지는 아니지만 막걸리의 전 단계 정도 그래서 요구르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성을 누룩으로 해요 요구르트에 가까운데 그 성분을 보면 요구르트가 갖고 있는 겉에 거의 수십 배가 넘는 유산균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밥을 안 버리고 아끼려고 만든 음식이 네 건강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제주도 분들이 밥이 쉬어서 아까워서 신다리를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신다리를 먹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보리밥으로 하는 신다리가 있고 쌀로 하는 신다리가 있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또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로 또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면 밥이 조금씩 남아요 남을 때 그거를 누룽지로 보통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신다리를 만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신다리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하루만에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지금 장 건강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 만드는 방법도 너무 쉽고 네 누룩가루 팔아요 아주 쉽게 보통 우리가 먹는 밥 공기 있잖아요 밥 공기 두 공기를 담아 온 거예요 아 두 공기 네 밥 공기 두 공기인데 한 공기당 한 스푼의 누룩가루 듬뿍해서 한 스푼의 누룩가루를 넣어주면 돼요 아 간단하지요 신다리 하면 되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어서 만들기도 막 힘들어일 수 있는데 밥 한 공기에 누룩 한 스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또 보유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뭔가 막 하면 되게 거창해져요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유리병인데 이게 딱 크기가 저희가 먹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식구 숫자대로 식구 숫자대로 이거를 밥을 밥 두 공기에 누룩 두 스푼 정도 네 밥 두 공기에 누룩 두 스푼 그냥 찬물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합니다 이제는 물으로 온도로 이야기하면 한 2, 30도 자박자박한 이 정도로 물을 잡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섞어주면 신다리 만들기는 이제 끝인 거예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미생물들이 열심히 유산균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 하게만 이제 우리는 신다리를 걸릴 때 짜서 그 물만 그냥 집만 먹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갈아서 같이 먹는 분들도 있거든요 믹서기에 밥까지 그냥 다 갈아서 드시기도 해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서 물을 덜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서 걸러내거나 갈거나 그런 거예요 네네 자박자박하게 그러고 걸은 다음에 물을 타서 먹기도 해요 저희는 그냥 먹거든요 물을 안 타고 먹는데 그냥 껄죽한 걸 좋아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먹고 보통은 이제 음료처럼 먹는다 생각하시면 물을 타요 물을 타서 드셔요 지금 요즘은 30도가 넘잖아요 네 늘 기온이 30도가 넘기 때문에 이때는 24시간을 둘 때가 가장 맛있어요 유산균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맛있을 때가 24시간 그리고 뚜껑을 그냥 꼭 닫는 게 아니라 덮어주면 돼요 아 그냥 덮어주세요 네 뭐 거주로 덮어도 되는데 뭐 다른 날벌레나 이런 게 들어갈 크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끝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데 건강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제 숙성된 걸 냉장고에 넣었던 건데 한번 넣어갈게요 좀 껄죽하죠? 막걸리 같아요? 네 막걸리 같고 저는 밥을 갈지 않은 건데 이렇게 껄죽해요 밥알은 버리나요? 네 밥알은 버려요 근데 저는 이거를 태비 만들 때 숙성할 때 활용을 하거든요 밥알을 태비 만들 때 또 사용을 하시고 버리는 게 없네요 네 새콤해요 껄죽관계에요 아하하하 진짜 새콤달콤해요 그치요 시큼하죠 시큼한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맛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숙성이 돼서 약간은 단맛이 나거든요 단맛도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달게 먹고 싶다라는 분들은 꿀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저는 여기에 꿀을 약간 넣고 숙성시켰어요 그래서 단맛이구나 네 많이 넣지는 않았고 조금 넣어서 숙성을 시켰고 처음부터 꿀을 넣어서 숙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꿀을 다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꿀을 넣고 숙성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맛있다 맛있어요 여름에 이므로 막걸리처럼 배도 착인데요 네 그래서 제주도 분들은 농사일을 하다가 또는 배에 밴 일하다가 출출할 때 신다리를 먹었대요 막걸리를 먹고 약간의 허기를 면하듯이 신다리를 먹고 그 허기를 채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안 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과립으로 된 유산균 수시로 먹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알면 그거 먹을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냥 이거 해 드시면 돼요 겨울에도 사계절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겨울에는 한 2, 3일 정도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온도를 잘 맞추셔가지고 따뜻한 데 낫으면 또 빨리 다르게 네 따뜻하게 하든 어떤 분들은 전기장판에 올려서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초점시켜 드시면 사계절 또 드실 수 있어요 보관 오래 놔둬도 되나요? 오래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를 저는 크게 막 오래 놔둔 적이 없어요 수시로 그냥 그때그때 먹어서 그리고 유산균이 최고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가장 먹어서 좋잖아요 네 그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신다리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한번 더 끓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래 보관은 가능한데 우리 원하는 유산균은 네 그렇게 네 섭취가 안 되니 그건 음료로서는 그리고 다른 성분을 먹기에는 괜찮은데 우리 원하는 유산균은 내가 죽어버리지 않나요?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네 오늘은 내일 막을 먹고 뭘 만들고 내일 노래 먹으면 그래서 그냥 누룩가루나 그쪽에 놔두고 싱크대에 어쨌든 놔두고 병 하나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 거르고 거르는데도 양이 얼마 안 돼서 그냥 체에 되게 조밀한 체에 딱 놓고 얘를 걸으면 돼요 쭉 눌러서 그렇게 하거나 물을 조금 타시고 싶은 분들은 그거를 내릴 때 물을 조금 부어서 막걸리 배우를 거르듯이 조금 부어서 걸으면 되거든요 그거 다 싫다고 그러면 그냥 해서 물 덕게임 덕망이로 그냥 축하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물 타도 되겠네요 네 진다리로 여름을 건강하게 또 잔탈도 많이 나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